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면 제 알고리즘만 막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해석되면 되게 위험한 개념인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저도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나를 챙기고 나를 먼저 그런 거를 다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계속해서 그걸 해주면서 내 에너지를 뺏기니까 그래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결국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제가 좀 해석을 하는 것보다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많은 분들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그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거를 좀 이제는 요즘 좀 믿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타고난 DNA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는 성질이라고 할까 기질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 진짜 이기적으로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정말 기버가 되고 정말 사람을 베풀으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베풀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DNA 상태가 얘는 본질적으로 좀 사람을 돕고 이롭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변에서 이기적으로 돼야 된다는 관점을 부여해도 얘는 언젠가 사람을 독정심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반면에 또 DNA가 어느 정도 얘가 아무리 옆에서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근본 안에 깊이 파고들면 얘는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의 어떤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심과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초반에 왜 PCM에 들어오면 인품에 대해서 안 따지는지 알아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인품에 관해서 배우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딱 얘기하면 이제 천만원 정도 내가 소득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콜드콜이라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1인 창업하는 거를 제대로 좀 배워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목적 안에는 결국 돈이라고 하는 월 천만원 이상 그 돈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마음조차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냐를 봤을 때 사실 돈을 버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적어도 저를 믿고 들어오던 사람들은 그 돈을 거기까지 그 목적까지 그 숫자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가지고 원래 40년 50년 가지고 있던 습관과 자기가 어디가 쓸데없는데 설득당했던 그런 것들 내가 다 깨부수고 다시 넣어줘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월 천만원 정도는 되어지는 거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거든요 그게 그 변하지 않는 원칙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과 그리고 교육 안에서 계속 이거를 푸쉬해서 깨닫고 이걸 알 수 있을 때 그걸 알면 이 사람은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짧게는 몇 개월이면 당장 변해요 왜 변하는 교육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빈도수가 너무 높아요 사람들 다양하게 너무 만나다 보면 거울처럼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위치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를 보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근데 사람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원래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역행해야 돼 사람 같지 않게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기적인 내용을 얘기하다가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옆에서 코칭하다 보면 깊숙이 제가 개입을 해요 깊숙이 개입해서 해보에서 뜯고 뜯고 질문을 하고 깊이 깊이 파고들면 이 사람 마음 안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가 있고 플러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냐면 깊은 안에 시커먼 뭔가 한이 있거나 부정적인 뭔가 요소가 있어요 내 부모로부터 물려봤던 어디서부터 물려봤던 깊이 파고들면 시커먼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겉으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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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겉으로 되게 밝은 사람 같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냥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심지어 괜찮은 사람과 이런 사람은 나 결혼도 하고 싶다 막 이 정도로 된 사람들을 피디님도 아마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깊이 파보면 이 사람은 깊이 알아갈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제 뽀롱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파를 그래서 까면 깔수록 어떤 사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뽀롱이나 시커멓한 부분들이 그래서 회사든 사람이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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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에 플러스가 있는데 이런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1%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마이너스 된 사람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는 역할? 해야 되는데 근데 근데 안에 내면이 진짜 아까 얘기한 DNA가 마이너스면 거의 치유불가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1%도 안 되는 인원수 그 어떤 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협력자로 찾을 때까지는 내가 끊임없이 계속 함께 해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발굴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이기적인 얘기를 하다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사실 이기적인 거를 단순히 이기적이지 마세요 이기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가면 배터리 용량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성공,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데 목적이 그냥 단순히 천만원 벌기 위한 게 목적인지 아니면 목적이 뭐냐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뭔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 다 잡아봐요?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악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뭐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물처럼 짧게 본다고 하잖아요 돼지 강아지 어 이런 그 짧게 보잖아요 네 닭도 짧게 보잖아요 그냥 먹이만 주면 근데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멀리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보는 게 봐봐요 천만원이 더 멀리 보는 거에 아니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멀리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이상적이고 굉장히 큰 어떤 범위다 보니까 멀리 보지만 또 굵어요 근데 돈 단순히 천만원 보면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에 집착하면 빌려서도 천만원 만들 수도 있고 막 사기해서 천만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만원만 딱 집중했을 때는 그래서 천만원만 집중하다 보면 어리석은 설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회를 이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타인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면 또 그 안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천만원 벌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 천만원 버는 게 그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과정에 천만원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천만원이고 과정에서 천만원 벌기 위해서는 너가 사기라도 쳐야 된다 너가 그래 이런 거 뺏어와야 된다 지적인 자산 이런 거 도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상식적으로 이게 좀 뭐라고 하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도 천만원 벌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내면에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란 거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 쓰고 나면 저녁쯤이면 고갈되잖아요 특히 밥 먹고 나면 또 소화되는 과정에 되게 졸리고 에너지 고갈되고 왔다갔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살아오면 이런 느낌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성공을 해보려고 저도 이기적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족을 희생시키기까지 했어요 저는 성공하면 고객 성공이 저한테는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가 너무 뾰족하고 너무 거기에 명확하다 보니까 고객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성공시켜야 이게 나중에 내가 가족들에게도 뭔가 리더십도 보여주고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대신 다양한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사실 결혼하거나 뭐 집에 가정 부모님들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처음에는 고객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걸 하다 보면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또 그리고 나이 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약간 뭐라고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가족들의 부까지 혹은 가족들의 인력까지 동원해서 고객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 있어요 고객이 성공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 안에서는 라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내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도 나름 애를 쓴 거죠 쉽게 잘 할 수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때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외롭거나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저는 고객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제 소스를 어느 정도 투입했냐면 심지어 부동산도 팔아서 고객들의 서포트도 해주고 제가 막 저희 PGM 안에서 막 이런 아이패드도 주고 이런 노트북도 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처음부터 돈 많아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고객들에게 시장도 하면서 약간 그거를 최대한 고객 성공에 너무 집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객하고 합숙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고객 성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말을 하면 말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내가 고객을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시키는 과정에 이 고객이 너무 힘드니까 원래 그때 같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단계로 말하면 형제 라인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내가 좀 일을 할 줄 알았으니까 저희 어머니 그래도 따박따박 나오는 월 한 200만 정도 되는 자동 수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거기에 있는 라인을 끊고 이 고객이 내가 좀 손대가 묻은 고객 밑에다가 그 라인을 모두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잘 해보자고 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악연이었던 거예요 악연이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많은 것들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뭐 티내고 싶진 않은데 그걸 얘기하면 제 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죠? 오히려 자기가 뭔가 근데 내가 딱 봐도 이 고객은 나를 통해서 지옥의 삶에서도 나오고 나를 통해서 외제차도 바꾸고 나랑 함께 있는 시간에 이게 모든 게 다 좋아졌던 거고 하나는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던 부가 엄청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연을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누구는 잘 되지만 누구는 안 되는 경우가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합숙도 여러 고객들하고도 해봤지만 이 고객하고 합숙했던 게 당연히 이 고객은 제일 최악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나랑 합숙한 거예요 다른 고객은 돈이 없어서 합숙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돈이 있고 나가고 독립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봤는데 우리가 남은 거 통나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게 그냥 원치만 깔끔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기적인 면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스토리가 풀어질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 내가 나름 성공을 향해서 이기적인 마음은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빛빛이면 이게 우리 돋보기인가 그걸 가지고 그 종이를 태우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고객 성공을 시켜봤기 때문에 고객이 성공시킨 그 다음 부작용도 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반에 내가 이기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네 그 말에 반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으면 분산 투자를 하게 돼요 맞아요 어설프게 착하게 되고 착한 게 착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저처럼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가족까지 희생시키고 저희 어머니 나오는 연금 정도 200만 정도 되는 것까지 희생시키면서 한 사람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까지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코칭하면 말, 컨설팅 그냥 이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관점,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밀접해가지고 가족도 아닌데 피 한 방울도 아니었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나를 보면 없어요 음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가족한테 이기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고객한테는 한없이 넓은 바다였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대신 고객 성공을 하고 나서 고객 부작용도 이제는 깨닫다 보니까 대신 제 몸값은 확실히 많이 사회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뒤돌아보면 나는 집중투자를 했고 이기적이게 고객 성공에만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기반도 다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좀 힘들었던 뭐 우리 어머님이라던가 이런 가족한테 이제는 베풀 수 있는데 그 베푸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시간을 함께 한 거다 아니면 용돈을 좀 더 드린다거나 네 그래서 이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스토리에서 누군가는 이걸 캐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안되면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아 한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이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이기적이고 무엇을 얻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잃는 게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혹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나오는 사례에서 진짜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저도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봤던 사람 책에서 봤는데 한 번도 안 벌어봤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었을 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 돈의 심리학인가 그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냐 인지를 못하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알고 있냐 모르냐의 차이가 엄청 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돈을 팍 벌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악인으로 확 엄청 심하게 나타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계속 나를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하게 까지는 안 그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기적이라는 게 진짜 누군가에겐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한 거지 내 밥그릇만 챙기는 그 이기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캐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네